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올해 새해 출발을 하고 여러분들이 또 어떤 종목을 담아서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매일매일 10가지 종목을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좋은 종목 10가지를 엄선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스피드 종목 10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매주 수요일에는 항상 두 분과 함께 톰과 제리 같은 두 분의 종목 소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분 또 올해 좋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많이 가지고 오신 거죠? 네. 네.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지 바로 종목부터 10가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창희 대표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해성DS를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오셨고요. 한국카본, 현대해상, S-OIL, 삼성전기 이렇게 5가지를 가져오셨습니다. 정태근 팀장의 픽은 우리금융지주, K사인, 현대글로비스, 성호전자, 텔레칩스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오늘도 두 분이 좋은 종목 10가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유튜브에서 고독한 여우님이 수요일 톰톰 데이 기다렸어요. 이센조님 계좌를 보니까 갈증이 났는데 이 종목들을 잘 봐야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웃게님이 스피드 종목 10가지 종목 기대 기대하고 있다라는 많은 응원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이 종목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매수가 아니면 목표가 이런 것들 궁금하시다. 아니면 이 종목 사고 싶어서 매수가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지금 바로바로 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보내주셔도 그런 질문 저희가 최대한 해소해 드릴 수 있게 많은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도 시작을 해볼까요? 네. 해성 DS를 선정했습니다. 좀 많이 오르고 있어서 한 10% 정도 오르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오늘 오르고 있는데 뭐 고점은 뚜라의 제맛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일단 뭐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의 매출이 올해도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성 DS가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매출 비중은 70%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요 메이저 업체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올해에도 상당히 공급 부족 사태가 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해서 메모리 업체에 관련해서의 어떤 기판 사업 부분도 안정적인 스위치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차량이 지금 부품이 없어서 못 만든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차량의 교체 수요가 많다는 것이고 IT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윈도우 11이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다 보니까 관련된 어떤 교체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관련된 부품의 수요를 계속해서 높일 수 있다는 부분들은 저는 계속해서 해성 DS를 올해 끌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품이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품 가격에서 계속 상승한다는 부분들도 수익성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 특히 이제 자율차, 전기차, 자율주행차 시장으로 확대되는 부분들은 관련된 부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오늘 지금 10% 정도 올라가서 약간 부담스럽습니다만 내일이나 내일모레 약간 눌림목이 나온다면 저는 매수관점이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해성 DS 첫 번째 종목 오늘 고르신 종목이 10%가 오르고 있습니다. 타이밍은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눌리면 어쨌든 추세는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추세 따라서 눌렸을 때 한번 잘 매수해보자는 의견 해성 DS 들어봤고요. 다음 정태균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 저는 가끔씩 누가 톰인지 헷갈리네요. 첫 번째 종목은 우리금융치즈입니다. 우리금융치즈도 오지 않나요? 네. 오늘 안 올립니다. 어제 그제 올랐죠. 그래서 일단은 어제 그제 오르네. 어제 그제 올랐고 오늘 상승 눌림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 눌림목이요? 그래서 일단은 많은 금리 수준으로 많은 뉴스가 있죠. 이번 주 금요일날 금리 인상의 99.9% 예정이 되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이제 케이뱅크가 IPO를 진행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하나투자증권이 토스뱅크 지분을 갖고 있게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그것도 물론 토스의 IPO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금융치즈도 앞으로 케이뱅크 IPO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하나투자증권처럼 급등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마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계열사인데 우리은행이 케이뱅크 지분을 12.68%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케이뱅크 관련도 좀 묶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틀 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콕 집어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는 그 NPL 투자전문회사인 우리 FNI를 출범을 했습니다. 일단은 부실채권 관련된 회사인데 아마 채권관리 해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돈 관련된 채권 말고요. 말 그대로 부실채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매입해서 이걸 얼마큼 활용을 잘하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매입하는 부실채권 단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이용만 하게 되면 비은행 부문에서 수익이 많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은행 부문뿐만 아니라 비은행 부문의 어떤 성장폭 확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금융지주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다음은 유 대표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한국합원을 선정을 좀 했습니다. 최근에 조선사들 상당히 계속 주목을 하고 있어요. 연초에 시장이 조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선방하는 섹터가 금융하고 조선 나머지는 거의 없죠. 그래서 조선주들이 관심 있게 시장에서 보는 것은 상당히 올해 실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작년까지 작년에 8년 만에 역대 최대치 수주를 보여줬었고 올해도 지금 계속해서 수주 즉각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당히 기대감이 있는데 그 재작년에 정상 가격으로 수주한 배들이 올 연말 정도면 본격적으로 건조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터널 라운드 개념에서의 관심도 계속 가져야 된다. 그래서 조선주들은 작년 연말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연초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 조선사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관련된 기자재,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제가 HSD, LNG도 말씀드렸었는데 특히 한국합원 같은 경우는 그런 LNG선 위주의 어떤 수주 모멘텀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에도 계속해서 대형 계약을 계속 맺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차량용이라든지 차량 내외장재라든지 배터리 케이스 등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있는데 이쪽은 매출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미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카본 제품이라는 것이 상당히 시장에는 널리 고급 제품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용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한국합원, 조선의 건조 기자재 부품 관련 종목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 주셨고요.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 시장이 개장을 해서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0.3%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3,578포인트 선에서 출발했고 홍콩 항생지수도 강한 갭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1.39% 상승세. 오늘 동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인데요. 일본 니케이지수도 1.27%, 1.3% 가까이 상승세를 나오고 있고 우리 시장도 1.2% 때까지 상승세를 조금 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45%까지 상승세가 좀 다 나오고 있는 상황. 시장의 시간이 흘러갈수록 조금씩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정태균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갈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K-사인입니다. 최근에 와서 CBDC 관련 종목들이 또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아시다시피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서 중국에서 디지털 합회를 출시를 했습니다. 최근에 조금은, 최근에 와서는 CBDC 관련된 이슈가 많이 식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CBDC 관련해서 상당히 8월 달 전에도 다시 높았었는데 다시 한번 불 좀 지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트를 중고해서 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화폐 디지털화가 아니라 어찌 보면 은행 앱을 페이 방식으로 바꿨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한 어떤 화폐 디지털화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화폐 디지털화가 우리가 알다시피 페이라든지 이런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신용도 시용한 거래고 추후에 결제가 되는 방식인데 화폐 디지털화가 되게 되면 말 그대로 화폐 교환이 이루어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숙제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비슷한 방식으로 은행 앱 방식이었던 디지털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10월 달 기준으로 벌써 디지털 위안화 거래액이 620억 위안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큰 규모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돈은 1조가 넘습니다. 1조가 넘는 금액이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또 다가오게 되면서 이 CBDC 관련 종목들이 또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동계올림픽까지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아마 그 전까지도 테마 그런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K-사인 같은 경우에는 그 블록체인 기반의 암화폐 전자지갑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CBDC 관련된 종목으로 좀 부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네트나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변동성은 작게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CBDC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 오늘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K-사인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유창희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인데 현대해상을 주셨습니다. 현대해상 금융주 중에 하나인데 또 유튜브에서 샌조님이 현대해상 익절했는데 지금 소개를 해주신다고 안타까워하시네요. 아까 앞에 우리은행하고 비슷한 관점도 있고 또 보험주다 보니까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것이 실손율 인상이었습니다. 재작년, 작년이죠. 작년 올해 연속해서 10% 중반대의 실손율이 인상이 되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수익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맨날 실손보험, 실손보험 때문에 손해가 많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손해가 감소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거리 두기가 강화되다 보니까 손해율이 좀 줄어드는데 거리 두기 강화랑 병 걸리는 거랑 뭔 상관이냐 말씀도 하시겠지만 병하고 상관없고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운행 횟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자동차 손해율이 줄어드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수익성을 계속해서 작년, 재작년 이어가고 있고 올해도 수익성이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빠른 긴축 속도 어저께 파월 청문회를 좀 봤는데 연말에 긴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최대한 자기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러한 금리 인상은 우리나라에도 좀 더 금리 인상 횟수가 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러면 보험사들이 채권에 투자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대출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자 수익의 증가에 대한 기대감들 가져가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정적인 실적 유지가 된다라면 저평가된 인식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2만 8천 원 이상으로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현대상 역시 금리 인상의 수혜주가 될 수 있는 보험주 중에 하나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갈까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이 현대 글로비스 주셨죠. 그런데 유튜브에서 신영민 님이 20만 원에 지금 글로비스를 들고 계시대요. 목표가도 좀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이분은 목표가가 아니라 원금부터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소개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가지고 있으시면 20만 원 이상 가니까 일단은 원금 회복이 되고 난 이후에 잡으셔도 늦지 않다는 판단에 그렇게 말씀드렸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25만 원 이상 봐도 된다고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현대모비스에 포커스하여 상당히 많이 맞춰져 있는데 저는 현대 글로비스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정목구 회장님이 1선에서 물러났고 정의전 회장이 1선에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정의전 회장이 0.3%밖에 안 되고요. 정목구 회장이 7%가량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추후에 상속세 재원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따지고 보면 현대 글로비스를 지금 정의전 회장이 19.9%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분 구조를 보게 되면 모비스보다는 글로비스 쪽으로 공략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비스가 정점에 가든지 아니면 글로비스와 모비스가 합병을 하든지 이런 시나리오가 좀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지분을 정리를 하게 되면서 일값 몰아주기 이런 부분도 조금은 해소가 됐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아시겠지만 현대 글로비스가 앞으로 배터리 대여 사업을 할 겁니다. 배터리 리스 사업을 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대차가 KST 모빌리티 쪽으로 마카롱 택시입니다. KST 모빌리티 쪽으로 전기차 택시를 팔 건데 그 배터리에 대한 소유권을 글로비스에 넘길 겁니다. 그러면서 글로비스가 리스를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 연결 고리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지분 정리한 것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어쨌든 지배구조가 편 앞으로 배터리 리스 사업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저는 갖고 있어도 된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신영민 님 일단은 계속 좀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정태근 팀장님이 주셨습니다. 현대 글로비스 이센조 님은 눌림목인가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 종목이요. 네. S1에서 선정 중이었습니다. 요즘에 유가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류사들의 움직임은 좀 올라가느라 편차가 좀 있는데 일단 지금 전제, 정제 마진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6달러 대 이상으로 좀 회복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4달러 중반 이상만 된다고 해도 정류사들의 실적을 상당히 기대해보는데 6달러 초중반이면 4분기 혹은 올해 예상한 실적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석유 제품 공급 부족이 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 계속해서 전량난 공급 문제가 좀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관련된 업체들이 좀 증설 이런 부분들, 공장 설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공급에 여의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좀 반사 이익을 누리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유가 상승은 저는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물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지금 겨울이라는 이슈가 좀 있습니다만 유가라는 게 왜 오르거나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영원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저는 오미클론 좀 있으면 끝날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또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 차량 운행 횟수가 많아지고 그러면 그런 것들의 유가 세율을 또 급증시키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안정적인 수요 증가는 계속해서 정유주들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유주들 계속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가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빠르게 빠르게 가겠습니다. 정태현 팀장님 다음 종목이요? 다음 종목은 성호전자입니다. 성호전자. 성호전자인데 오늘 애플카 이슈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소니카는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가 되는 것 같아요. 소니가 아시겠지만 소니 모빌리티를 설립을 하면서 전기차 공개를 했거든요.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애플카가 조금 더 파워가 있다 보니까 좀 밀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소니만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우디라든지 포르쉐 쪽으로도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증착필름을 통해서 필름 콘텐츠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기대가면서 실적으로 좀 넘어갈, 매출 발생 가능성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전기차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그 속에서 매출처 다변화,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아주 소개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소니카뿐만 아니라 다른 완성차 업체들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다음 종목 갈까요? 유창희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삼성전기인데 유튜브에서 또 고독한 여우님이 이걸 가지고 있는데 목표가도 알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욕심이 본인이 많으셔서 이놈의 욕심 때문에 아마 수익을 보고 계신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 고점에서 좀 더 욕심을 부렸던 것 같은데 저는 욕심을 부릴만한 기업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스마트폰 출하량 올해 상당히 늘어날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의 어떤 카메라 관련된 모듈의 안정적인 실적 증가는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MNCC라는 것이 원래 삼성전기 하면 MNCC 아니겠습니까? 지금 MNCC의 수요는 엄청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소니카가 됐든 애플카가 됐든 자율주행 전기차로 간다면 MNCC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IT기가 고사양 갈수록 MNCC 수요는 늘어난다. 그런 것이 삼성전기의 실적을 상당히 견인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판 쪽 관련해서 DDR5 관련해서의 어떤 기대감들 삼성전기에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저는 삼성전기의 사업 부분이 안 좋은 게 없다. 그런데 주가는 다른 업체들 아까 해석기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하나만 적어도 계속해서 우상형했는데 삼성전기를 그런 걸 못했기 때문에 저는 최소 작년 고점대 22만 원 이상을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22만 원 정도까지 일단은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기 봤고요. 이번에 열 번째 마지막 종목입니다. 텔레칩스 주셨는데 텔레칩스가 어제 또 쭉 올라갔잖아요. 이러면서 유튜브에서도 이센조 님도 그렇고 웃개 님도 그렇고 와 이거 3천 장 신고가 가는 건가요? 아니면 좀 정리를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텔레칩스 소개해 주시죠. 제 의견이 도움이 되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신고가 저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신고가 한다. 일단은 그건 일단은 삼성전자 대형 M&A는 보지 마십시오. 텔레칩스를 인수할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간 관계상 많은 말씀 못 드리지만 일단은 해외 기업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봐야 될 부분은 어쨌든 이 회사가 차량용 MCU 개발 이가 나오게 되면서 12월 달 작년 11달부터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에 M&A 관련된 이슈 테마는 단기 이벤트라 좀 생각을 하시고 MCU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DB 하이텍하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그쪽은 8인치 웨이퍼 기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12인치 웨이퍼 기반으로 해서 파운드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파운드리 웨이퍼 기반이 되는 이 차량의 MCU를 현재 텔리집스가 설계를 하고 이제 테스트를 현재 삼성전자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파운드리 쪽을 누구나 많은 전문가분들이 다 좋게 말씀해 주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현재 앞이 괜찮기 때문에 일단은 MCU 쪽을 보게 되면서 앞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연관성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앞으로 이 M&A는 기대하지 마시고 본업인 차량의 MCU를 보시면서 신고가 보시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텔레칩스 일단은 삼성 M&A 이슈보다는 본업에 충실하고 이걸 잘해나가고 있는 게 오히려 신고가 행진에 도움을 줄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이제 두 분의 탑픽 종목을 하나씩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가지 중에 유창희 대표님은 어떤 거 고르십니까? 저는 해성DS 선정을 좀 했습니다. 좋습니다. 해성DS 탑픽으로 골라주셨고요. 정태근 팀장님은요? 저는 탑픽스를 현대글로비스를 선택을 했는데 질문이 텔레칩스가 많으셔가지고 갑자기요? 여기다가 원플러스 원하겠습니다. 탑투로 그러면 좋아하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하고 텔레칩스. 텔레칩스까지. 해성DS 현대글로비스 텔레칩스까지 오늘 세 가지를 골라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시작해서 이 종목들 유심히 하면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미있게 또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